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2월 19일 화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주식시장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전일도 3% 마이너스 오늘도 거의 3% 마이너스 2.96% 하락. 폭락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이너스 1.52% 하락. 여기 위에서 추세 상단의 저항을 받고 난 이후에 급격히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낙폭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여기도 오늘 터치하고 깨고 내려왔죠. 코스닥도 여기 보면 마지노선까지 지금 밀리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2,159억 매도고요. 기관은 341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444억 매수 기관은 251억 매도 선물이 제가 닥터케이가 자주 이야기하는 기준 중에 하나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매수세 잡히는가 그리고 선물이 매수세 잡히는가 외국인의 그것을 체크를 잘 하자고 자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선물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매도죠. 프로그램도 보시면 매도. 3,200억대 넘게 매도. 그래서 지금 장이 아주 안 좋다. 닥터케이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이거 잠깐 선물 포지션 보자면 여기 인근에서 지금 32,000개월 정도 환매수 들어와서 장밋빛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한 9,000개월 이상 매도가 나왔죠. 안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이한 상황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콜옵션, 푸드옵션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342억 매도. 그리고 그 다음날 200억 매수 콜옵션. 푸드옵션 551억 매수. 그리고 그 다음날 환매수 248억 나와도 여기 이틀만 봐도 벌써 300억 가까이 지금 매수 잔량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푸드옵션은 매수하게 되면 하락 방향으로 배팅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하락 방향으로 강하게 배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보면 계속 있는데 물론 이것은 매도 포지션 잡았던 거 환매수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차월물, 다음월물로 넘어간 거래량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진정이 되려면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세에 멈춰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조, 1조 5천억, 1조 한 6천 5백억 1조 6천 5백억 정도 6그레일 정도 지금 핵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갈 수 없겠죠. 그에 비하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많이 매도세 없는데도 지금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기간에 매도세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엄청난 흔들림이 있는 장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간략하게 시황 먼저 잡아보자면 여기 여기 자, 2300대 여기 추세선 여기 하단 여기를 좀 지지 먼저 해야 되겠고요 밀리게 되면 2300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양봉 섰던 여기 지점 그러니까 2345 라인 안 깼으면 좋았는데 힘없이 강하게 밀렸다. 그래서 상당히 모양 좋지 않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장은 비중 별로 없으신 분들은 비중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좀 안정될 때까지 소극적으로 좀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개별주들 한번 보자면 업종 대표주들 포함해서 개별 종목들 한번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 조금 낙폭이 있었는데 오늘 그냥 그만 그만하게 붙들어 놓고 나머지 다 하락세 코스닥 IT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하락세 그리고 조선주 안 좋습니다. 조선 기자재 안 좋고 지주사 안 좋고 건설주 제법 낙폭이 있습니다. 기기 안 좋고 통신주도 며칠 올라가던 거 오늘도 주춤하고 있고 철강 안 좋고 건설철강이 남부경협에 따른 기대에 따라서 상승하던 거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학주도 안 좋고요. 석유화학도 안 좋고 오나하나 괜찮은 종목이 없네요. 그죠. 자 오늘은 자 보험 관련 자 어저께도 보험주가 좀 강세였고요. 그 외에는 낙폭 상당합니다. 특히 바이오 제약주 자 닥터케이가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오늘 낙폭 상당합니다. 그죠. 5% 이상씩 전부다 아 낙폭 상당하다. 자 다행히도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채팅방 회원분께서는 여기 닥터케이오 31만 32만원 여기 단기 고점이고 여기 올라가기 힘들거다 말씀드렸고 자 적어도 자 여기 여기 깨지는거 보면 매도해야된다고 아 의견 드리니 그거 잘 따라서 다행히 잘 팔고 나왔습니다. 어저께 만약에 안팔았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겁니까 5.7% 빠지는겁니다. 거기에서 매매가 막 꼬이거든요. 그러나 상당히 지금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자 27만원 28만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뭐 그대로 유지하긴 하겠으나 자 은봉이 너무 크다 은봉이 너무 크다 지금 현재 셀트리오는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은봉이 오늘 너무 크다 자 그리고 바이오와 셀트리오는 삼행전은 닥터케이가 또 새로운 컨텐츠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깐 붙들어 놓고 하이닉스 여기인건 제가 매수할만하다 표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도 여기인건 오면 36만원 자 40만원 인건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조건을 달았죠 양봉 쓸때라는 조건입니다 양봉 안섰죠 그러면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할 수 있기 때문에 36만원 인건 오면 한번 조건 해보고 자 40만원까지 매도 해보는 자 고런 전략 신세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관련조 급등하고 있죠 삼성화재하고 자 이것이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하고 자 삼성생명은 좀 그렇습니다만 자 월봉으로 보시면 하단부위입니다 하단부위 그래서 삼성생명은 모양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삼성화재는 충분히 접근할만하다 양봉이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삼성화재가 한 단계 더 위에 있습니다 농심도 자 중장규로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자 농심도 자 33만원 인건 33만원 인건 정도 오면 매수해볼만 합니다 이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35만원 35만원 정도 목표치를 가져가면 되겠다 자 농심 올리고 자 현대차는 조금 더 내리고 현대차는 밑으로 쑥 내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실테고 신세계는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야 이것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대번 이렇게 시청 상위종목들 업종 대표주들이 추세가 깨지기 시작하면 자 그게 시장이 무너질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는데 닥터케인은 그런데 조금 아 지금 목표치 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여기가 자 2500 되죠 대략 2500에서 아 여기가 2410이니까 여기에 2510 되었으니까 대략 아 대략 100 110포인트 110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럼 여기서 110포인트 빠질 수 있다 하락목표치 지금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좀 이상한데 110포인트 2475 정도에서 110포인트 빼게 되면 2360 정도 자 2360도 아 목표치 자 깨버렸습니다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급 자 급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스톱하지 않을까 여기 만약에 확 밀려도 아래꼬리 당겨 올리는 2300대인 거는 아 만약에 빠져도 한번 반등 시도는 오지 않을까 그러나 이게 2345 여기 전저점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강하게 여기 절반 정도 2345 이상을 돌파해내는 양봉이 강하게 서지 않으면 자 밑으로 깨져서 시작하면 밑으로 힘없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기 인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목표치도 어느정도 달성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한번 열어보자면 지금 아까 제가 체크하기로 미국 해외선물 지금 빠지고 있더라구요 라스닥이 선물이 한 1%때 하락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박진우님 반갑습니다 정혜선님도 반갑습니다 자 이거 올라올 때까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박진우님은 제가 닥터케이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개설하겠다 하니까 참여하시겠다 했습니다 오후 9시 하니까 최근에 지속적으로 생방송도 잘 들어오시고 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신라제는 신라제는 이 방송 이후에 바로 바이오 관련주 방송할 때 할 테니까요 자 들어보시고요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금 선물 마이너스 1.43% 하락 이거 보이시죠 여기 깨면 안되는데 강하게 엄봉을 깨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1.19% 하락입니다 고점부에서 장대원봉은 깨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려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아까 제가 장중에 보니까 1%대 나스닥 마이너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빠지는게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나스닥 박살날거 예고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3% 가까이 빠지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장중에 해외선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하나의 지표로 중간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개바락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 비롯해서 오늘 어느 하나 강세인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비종 축소하시기를 권유 드리겠고 자 닥터케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 쫓아가지 말자 그랬는데 만약에 어저께 정도에 이렇게 쫓아갔다면 상당히 손실폭 오늘 하루만에 7% 넘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자 그랬고 정황때다 그랬고 자 과연 그렇게 잘 실천들 하셨는지 궁금하구요 자 여러분들 지금 비종 축소해야 되고 위험관리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하는 지금 포인트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기간은 사주고 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 집중되고 있다 현 선물 집중적으로 매도되고 있으니까 이거 사그라들 때까지 자자들 때까지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알 leisten 보니 알 ci 가수 Likewise